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? 이모트가 뭐야? 좀 계속 나오면 안되나? 어? 야 PVE 있다 PVE 모드 PVE 모드 재밌는데? PVE가 뭔지 알제? 여러 명이서 괴물 잡으러 다니는 거 결제 해야되네? 59,000원 네 너그를 위해서 결제할게 폭풍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낯설고 강력한 다 사라졌단다 괜찮은데? 엄마야 98% 사람들 다 사라졌단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이고 세계의 마지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 이런거 재밌어 I need your help I'm all all around here If you can hear me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나 이런거 재밌어 Your fire begins 너의 전투가 시작된다 어? 뭐 등반하는 것도 있나 뭐네 I need your help 준비다 준비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들어가 들어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빨리 문 열어라 뭐하나 하냐고 아우 들어가 아우 들어가 아우 들어가 하구 저 손봐라 손봐라 저 어떡하노 하구 저 손봐라 손봐라 저 어떡하노 하구 저 손봐라 손봐라 저 어떡하노 머리는 괜찮은데 이마가 좀 안괜찮은데 괜찮나 Jake him out 컴맨더 내가 커맨더 가 오우헉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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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 retchyано하게 마우스 좀 빠르다 вр 이런만은 144로 해야지 어 요정도는 된거 같다 아이고 좀비 귀엽네 아이고 귀여워라 밖으로 나가야 되는거 같거든 어디서 서부작 서부작 거리고 앉았어 여기 밖이다 뭐요 인마 아 잠시만있길 floors 어떻게 올라가는데 我 buuld모드 그리고 정nel terrorism 우리 한번씩 영상에서 봐떼 two F3번 F3번 어어어 어어 어이거 transform 헝 힘이 더워지네 가자! 싸우러 가자! 요럴때 요럴때 계단 계단 만들어가지고 그.. 어 요거 그렇지 고인물 다 됐다 고인물이다 오오옿 한번 싸워보자 아싸 어 내가 빨리 갈게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좀만 기다려 내 간대! 좀만 기다려라 넘어가라 왜 안넘어 가는데 가자! 가자!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디가란 말인데 편집모드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창문이 생겼네 문이 만들어졌네 지금 밖에 뭔가 괴물이 나타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야 쟤 쎄다 온다 온다 아니 칼말로 별거 아니네 좀비 디펜스 디펜스 게임 으어어어억 산다 x3 총알 가이고 x2 나쁘진 않은데 형은 개인적으로 P-V P-V-E 모두 좋아하거든 본부? 본부는 엠본부지 엠본부 무조건 엠본부지 모양 몰라 이제 엠짜 없나 엠짜 엠짜가 딱히 없네 저게 제일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엠 엠이 없다 엠 그냥 요거 해야겠다 색상은 빨간색 요번에는 pvp 모두 해보자 뭔데 이거 야 이거 영화가 너무 실감나는 거 아이가? 우와아아아 저거 먹으면 살 수 있는갑다 저 나쁜놈 반반 나눠 먹으면 되는데 뭐 영화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현재 상용중 영화 맞네 얘며들 이런거 잘 괜찮은데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이제 게임을 한 번 시작해볼까? 이모트가 뭐야? 1. 스쿼드 모드 1. 스쿼드 모드 2. 스쿼드 모드 2. 스쿼드 모드 좀 계속 나오면 안 되나? 형 지금 스쿼드 모드로 한 것 같다. 일본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은데 왜 안 내려가는데? 내려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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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려가라 그냥! 어 사운드! 벌써 싸운다! 벌써 싸운다! 우리 일단은 우리 파티가 있는 쪽으로 가자 아니 컨트롤하기 어렵다 아 요거 요거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저거 뭐지? 저 표시 뭐야? 다 부숴라 그냥! 어 나 이거 부수는 거 재밌어 뭐야 이거 저 저 야! 베리니한테 아니 프리니한테 아이 포리니? 포리니라고 부르나 이거는? 너무한 거 아이가? 누..누구랑 싸우는데? 요 요 요 요! 방금 왜 팅 이렇게 했어? 아니 누구랑 싸우는데? 누구랑 싸우는데? 이거 뭐 있나? 어? 어? 모르겠다 나는 이거야 뗄란네 요거는 베리니 모드라고 새로 만들었네 아니 베리니란다 포리니 모드 내 같은 사람만 여기에 어? 카트가 있네 뭐..왜 안 가는데? 자 여러분 날이 몇 날이 몇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쇼핑하러 갑시다 으흠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것도 부숴 수 있네 하루 종일 건데 하루 종일 뭐 나오는데 이거 어?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오늘 조금밖에 안 다른데 한번 보자 뭐 나오는지 야 저 표시 뭔데? 뭐 아직 뭐 뭐 그 부수는 거 말고는 모르겠다 왜 이럴때 건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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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거든 어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재밌다 isme 돌도 부 preciso けど 돌도 다 부수네 그냥 보이는 거 다 부술 수 있는갑니다 아 맞추면은 더 빨리 깨지고 그런건가 차도 부술 수 있나 이게 뭔 소린데요 자꾸 윙거리는거 아 요거 봐 전설 형 전설 아이템 먹었다 형 윙소리나는거 이안에 뭐 있는같다 그렇지 충격수르탄 전술기관단총 얘도 부술수있네 요거 다 부술수있네 요거 또 무슨 보물상자 있는가 보다 근데 가방없나 오 요있네 오 보라색 아이템 야 가방 야 가방 어떻게 못하나 아니 뭐 가방이 뭐 있어요 뭐 가방없나 뭐 가방 가방 뭐 없나 가방 가방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뭔데 말이다 말 야 야 이것도 뭐 하면 뭐 아이템 주나 오오오오오오 전설 아이템 없네 아니 가방 없나 가방 뭐 메세지 뭐 메세지 그런건 그런건갑다 차를 타고 가자 차를 타고 가자 아 이거 아까 그거 가자 가자 얘들아 장보러 가자 장보러 가자 얘들아 장보러 가자 장보러 가자 하하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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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소리 소리 엄청 리얼하다 아이가 맞지 물도 건널 수 있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äischen 잼잼잼잼잼 geography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옼오오오오오옴 Andreas 나 포테나이트 한곳중 이게 잘잼잼잼다 지금 저 차다 차! 차 타러 가자 아니 왜 안 타지는데 탈 수 있는 차는 없나? 어? 사보자! 아니 윙 윙 윙 여기 또 뭐 위에 뭐 있네 여기 여기 위에 뭐 있다? 계단 계단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오옥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cambio 이거 좋은 거x2 저는 좋은 거x3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? 나도 고인물처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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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%&&&&&&&&&&&&&&&&&&& crack巧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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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한다 다한다x2 야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는데? 내려가는 계단은 없나 아니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아 혹시 점프하고 떨어지는 타이밍을 맞춰서 딱 건설하는 거가 배틀그라운드처럼 PVP 지금 형 들어왔거든 솔로로 했거든 형이 그쪽에 작은 집이 있더라고 거기에 너무 작잖아 이거는 너무 작은 집이잖아 이거 뭐 아이템이라도 있겠나 어? 아니 이거 조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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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사 오 지하 계단이 있었네 여기 뭔가 좋은 게 있는갑다 풀은 안 부사지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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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리 개나리 부사지나? 안 부사지네 이 큰 나무도 부사질러나 요거요거요거 요거 돌도 부수고 다 부수자 이게 나중에 필요할 거야 요런거 모아놔야지 뭔가 제작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 뭐 나무꾼 게임이가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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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그만 동다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? 금방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부를 것 같단다